오늘 날씨 어때?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특별시위 예상 기온은 0도이며 하늘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도이며 하늘이 맑습니다. 볼륨 30으로 키워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쾌이사존 검색해줘.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 켜줘.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 TV 전원 꺼줘. 네, 알겠습니다. SW20이나 NFL 전원을 끕니다. 화요일 mitt Vincent пример. 수고하실 수 있다. 수고하실 수 있다. 우리 여러분이 justification적인 Configura ini 감사합니다.